이 밑에도 할인거 거사님 법문이거든요 이 법문이 참 깊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문 입류 하야 반문 자성이라 들음으로써 성품의 흐름에 들어가서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미탑을 소리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돌이켜 듣는다는 거죠 자성을 듣는다는 거죠 듣는 순간 자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듣는 순간 깨닫는 거예요 그걸 자성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법문은 무량하나 요점은 마음을 밝히는 데 있네 이게 명심이거든요 명심견성이잖아요 공이 놓고 들어가기 쉬운 것은 연불만한 것이 없구나 연불의 진실한 가르침의 채는 청정하게 소리를 듣는 데 있으니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연불 산멜 이루려고 하면 먼저 이근을 닦아야 하네 그래서 이근 원통이거든요 듣는 소리는 벽이 막 켜도 들리잖아요 잠잘 때도 들리고 이근을 닦아야 하네 이근 원통은 가는 보살 법문입니다 이근이 원통되면 육구리 다 뚫려 그래요 그러면 뭐 기로도 보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 모든 시간 가운데 부처님 명호가 영역하고 소리는 구멍을 넘지 않아도 귀로 듣는 것이 항상 가득 차면 이근 따라 자제하고 듣는 성품 안으로 환습되네 생각이 전일하고 상념이 적정하면 사인증은 원형하고 밝아지니 생각이 적정해져야 돼 고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는 본각이며 염하는 것은 시각이라 우리 성품 자리는 본각이거든요 이거는 깨달아 가는 거고요 현상계에서 수행을 통해 깨달아 가는 게 시각이에요 그런데 이 본각과 시각은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염으로서 드럼을 열고 생각함으로서 드럼을 열고 드럼으로서 염을 닦으면 듣는 것이 바로 염하는 것이며 아미타불을 생각하는 게 바로 듣는 거라는 거예요 염하는 것이 듣는 곳에 이루어져 염이 있으면 반드시 듣게 되며 드럼이 없으면 염함이 아니네 들을 때 우리가 아미타불을 염하게 되잖아요 자정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염함이 있어도 염이 씌어지고 드럼이 없어도 드럼이 닿아네 그래서 들어도 듣는 바 같고 그런 경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드럼으로서 성품의 흐름에 들어가서 돌이켜 자성을 드려야 하네 오직 소리소리에 자기를 일깨우면 아미타불, 아미타불 하는 순간 자성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 자성 자리에서 소리가 나오고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소리소리 자기를 깨운다 하거든요 바로 생각, 생각이 항상 깨달음이요 그러면 염을 하는 순간, 순간이 바로바로 깨달음이요 이게 항상 자기를 불러, 한성 자기가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 망상을 따르지 않으면 염보라는 순간 밖의 경계만 따르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무명을 뒤엎어 깨뜨리는 것이네 처음에는 번뇌를 등지고 깨달음을 향하나 계속 나아가면 시각이 본각과 합해지며 오래되면 시각과 본각도 서로 없어져서 자연이 능서를 모두 잊게 되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주관과 객관까지 다 사라지면 육군, 육진, 육식이 다 방아치게 되는 경지거든요 이 자리가 바로 상주신심의 자리예요 육군, 육진, 육신이 다 방아치게 돼야 되거든요 이 신심탈락이라는 말은 일본의 선사선생님이 쓴 말인데 몸과 마음이 전부 다 몸과 마음에서 다 벗어나야 된다 이게 육군, 육진, 육신이 다 방아치게 되는 건 같은 뜻이거든요 몸과 마음에서부터 다 벗어나 버려야 된다 생각에서부터 다 벗어나 버리고 주관과 객관에서 다 벗어나 버려야 된다 여기가 아공이잖아요 주관이 소멸하면 객관세계가 소멸하면 벚궁이잖아요 이때 이제 구공이 되거든요 공헌 것도 공헌 경제가 되고 주관과 객관이 전부 공헌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문을 한번 봤고요 우리 70페이지를 보면요 여러분 penso 여유스를 원해 주신こと 그러면ні Una인 찌르륵을 보 uno 이 70페이지입니다 그걸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거니 무기 배활 자탈 임망 즉 불문하 선사은은 미몽 견제로다 조산이 당 상자한데 지의 도자 총당 하가르니 산할 막시 지의도 잔마오 의할 불가민이다 산할 요하시 지의 하사오 의할 일구제 개체면 만만 벅실 개연이다 산할 요하시 지의 하용고 의할 낙하더니 편하거라 산할 요지해 잔마거나 불해 잔마래로구나 의부 계목무날 일령 진성이 불가포태시여 하니꼬 산할 미시며라 부자탈 잔망이나 미명 대법이니 고비료 사라 연이나 기초에 공부가 수비라 여기서는 이제 현태수자가 생사 자제했잖아요 향피울 시간 안에 그냥 몸을 벗어버렸잖아요 그런 선정력이 있어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진실한 깨달음이 없으면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또 이제 그런 고향 경제에 집착한다든지 선정에만 집착해갖고는 완전한 깨달음이 이룰 수 없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또 이제 그런 교만심 교만심으로는 그런 이제 향상일구로 가지 못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의도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의도자도 이 이제 조산본적 스님 법문을 듣고 바로 몸을 벗어버려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또 깨어납니다 한껏 위입니다 한껏 위지만은 그 스님 법문을 듣고 이제 제대로 또 이제 생사사지하게 되거든요 이 스님은 그 스님 법문을 듣고 자기가 받아들였잖아요 고집을 안 피우고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러자 도건 스님이 현태수자의 등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안전체로 해탈하거나 선체로 입적하는 것이야 물론 훌륭한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이게 이제 자탈인망 임망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앉아서 죽는 걸 자탈이라 해요 앉아서 죽는 거고 임망은 서서 죽는 거예요 이거 대단하잖아요 앉아서 죽기도 했는데 그래도 인정 안 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훌륭한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스승님의 뜻은 아직 꿈도 꾸지 못했고 미몸 견제라 인정 못하겠다는 겁니다 석상경제스님의 7법 일곱 가지 그 일곱 가지 그 개성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차별지가 나오고 후덕지가 나오고 방편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분별지 근본지만 깨쳐서는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본지만 깨쳐서는 중생제도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대자 대비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얘기를 안 해주고 생사 자제해도 못 깨치면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만 해갖고는 조금 이게 좀 명쾌하지가 않잖아요 대부분 그렇게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철호선님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또 한 번은 조산본적 선사께서 당에 앉아 계시는데 지의도자가 지의도자라는 것은 별명입니다 항상 종이옷을 입고 댕겼다는 거예요 도자라는 것은 도닦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종이옷을 입고 댕겼겠죠 자기 딴에는 뭔가 뜻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그때 이를 본 조산본적 큰선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지의도자 아니시오 하니까 그러자 지의도자는 예 항성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이제 조산본적 에서 다시 물었습니다 이거는 이때부터 선문답입니다 대체 무엇이 종이옷 속의 일이오 종이옷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이오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지의도자가 답변했습니다 한 겹 가지고 쓸 몸에 걸쳤다면 모든 법이 죄다 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실상에서 환상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옷걸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육신이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든 그렇다는 거예요 종이옷 종이옷처럼 험하하다는 거죠 진짜가 아니라는 그런 뜻도 있고 다시 조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대체 종이옷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 하니까 종이옷 속은 이제 뭐 자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겠죠 하니까 좋습니다 하고 말을 봤더니 그 자리에서 곧 입적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여여하다 이런 뜻이겠죠 종이옷 속에 이런 자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조사님께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대는 그렇게 갈지 말하지 이렇게 올 줄은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스님이 깨닫고 저렇게 죽는 건지 이 큰 스님들은 보면 알아요 저게 고집으로 저러는 건지 지가 그게 다 깨친 줄 알고 저러는 건지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 표정이라든지 행동을 보면 다 알잖아요 저게 아직 못 깨쳤는데 저게 건망을 떠는 건지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조산본적 스님이 보기에는 이거는 죽일 줄 만 알았지 죽을 줄 만 알았지 살릴 줄 모르는 거예요 살할 자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볼 살쪼만 할 줄 알았지 살볼 할 줄 안 된 거예요 버릴 줄 만 알았지 너무 가격하잖아요 할 일도 많은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그래서 이제 갈 줄 만 알았지 올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갈 줄 만 안다는 건 이거는 뭐 살이죠 올 줄은 이게 할이겠죠 깨쳐도 깨쳤다고 다른 게 아니잖아요 대자 대비를 해갖고 중생구절을 해야 그거 진짜지 그렇잖아요 지 혼자 깨쳐도 뭐 할 건데 입전 수술을 해야죠 저작거리에 자비의 손을 드리워야 최후의 저거지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자 지유도자는 다시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이 지유도자수님도 대단한 경제 아니에요 생사자재가 된 거잖아요 지 마음대로 죽었다 살았다 하잖아요 굉장한 거죠 사실은 생사자재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신령스러운 진실한 성품이 악의보를 빌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령 진성이 불가 포테신은 여한 있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성을 깨쳤다는 거죠 우리는 자기는 이제 다시 사람 못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딴에는 그래도 깨쳐가지고 나는 사람 못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기 딴에는 자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죽었다 살았다도 마음대로 하는데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딴에는 대단한 경제라고 얘기하는데 조단선이니까 조단선이 인정을 안 합니다 실망스럽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직 미묘한 경제는 이르지 못하여서 위시면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최후의 경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입전수수가 돼야 되죠 중생계로 나아가서 중생구제까지 그게 돼야 되거든요 아직 예수님이 그까진 안 된 거예요 그거를 이류중형이라 하거든요 이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개돼지도 될 수도 있고 사람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들어가서 이거는 자비형입니다 보현행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큰 산사님 중에서는 돼지로 태어난 적도 있어요 거기 돼지 배를 갈라보니까 그 스님 이름이 적혀있는 거예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하죠 왜 그러냐면 아무리 도가 높아도 팔찌보살 이상이 안 되면 돼지 몸속에서 갔을 때 그게 자제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게 음력이 워낙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칫하면 돼지로 몇 생을 살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거는 팔찌보살 굳이 십지가 돼야 이제 그 정도 되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지우 도자는 사바세계를 벗어날 줄 말하지 사바세계에 들어가서 중생구제할 그런 보리심이라든지 그게 아직 부족한 겁니다 동체대비심이 아직 발현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완전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완전한 깨달음은 동체대비심이 발현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조상본적스님은 실망하고서 아직 미묘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무릇 안전체로 해탈하거나 선체로 입장했지만 자탈을 임망했지만 아직 큰 법 위대한 진리를 흔히 밝히지 못했으니 큰 일을 끝마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수행하여 이런 경제에 이룰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리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극락석에 가버리면 확실하잖아요 거기서는 뭐 거기서 그냥 승벌해도 되고 또 사바세계로 다시 와도 되고 다 되니까요 거기서는 또 거기서 펄찌보살 이상 거기서 무생고빈을 증득하고 힘이 생기면 뭐 대지로 오든 뭐로 오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 보살님들이 이제 그런 축생으로도 와요 사람으로만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라리 자제한 경기를 지유 도전은 못 보여줬습니다 살불살쪼만 알았지 할불할조가 안 된 거예요 그런 이제 도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래 붙여 단박해보가는 지름길 이제 이제 이 본문 이 내용도 참 좋습니다 본래의 실체가 없이 텅빈 허망한 마음을 끊어버리고 이건 이제 망심이겠죠 이건 망심입니다 망심을 끊어버리고 본래의 진실한 참마음을 깨달아 알며 이건 진심입니다 본래가 주어진 선한 공덕을 닦아 이건 이제 우리 우량수 무량간 이 우리 자정미타 자리는 그런 공덕을 다 함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래 자신인 부처님이 되어 이건 본래불이죠 본각이기도 하고요 부처님이 되어 청정하고 깨달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바로 연불하면 됩니다 마음을 깨달아 부처님이 되는 방법 가운데 참으로 빠르면서도 참으로 통쾌하며 직접 통쾌하며 이건 지름길 찹자입니다 지극히 완전하고 단박해 성취하는 방법 지돈지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불법문은 원돈법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박 또 부처가 되고 가장 원만한 법문이에요 연불하는 순간 단박 되잖아요 하도로는 뭐 하도를 들어갖고 하도가 탑화 될 때 단박 되잖아요 탑화 못하면 30년 40년 못하는 거예요 단박이 아니잖아요 은하 대화하면 단박이지 법문 듣고 그런데 대부분은 하도를 바꿔서 30년 40년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돈법 동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깨치면 동굔네 그런데 연불은 연불하는 순간 바로 돈입니다 바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자상미터가 연장하고 그래서 가장 원만한 법문이기 때문에 가장 원만한 원돈법문을 찾는다면 그 방법으로는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지동하면 측명이죠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는 이게 연불이거든요 지명연불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고 빠르고 원만한 법문이 바로 연불 법문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요 여기서요 그래서 측명연불의 신원행은 여러 번 말씀드렸고 부처님과 정토법물들에 대한 지극한 믿음 믿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간절한 발언 왕생하겠다는 간절한 발언 그리고 심없는 연불행이 갖춰지면 신원행 3자량이 갖춰지거든요 그래서 왕생 극락하는 노자돈 노자돈이 딱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가고 청약근서님 때 연불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그때 왕생하는 분들이 많이 못 나온 이유가 뭐냐면 왕생 발언이 없었어요 엄청 열심히 하는데 명신견성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왕생 극락해야지 하는 발언이 약했던 거예요 또 청약근서님도 말년에 강균사에서 매살 법문을 하셨거든요 온몸에 힘을 짜내가지고 법문을 하셨는데 그때 좀 하셨지 그전에는 왕생 극락 법문을 많이는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왕생 발언이 없다 보니까 왕생을 못한 거예요 연불은 엄청 열심히 하셨는데 다들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고 또 이제 무량성형 법문이라든지 그런 법문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죠 정서수행의 기본 수행법으로 사수오념이라는 게 있어요 사수오념이라는 게 있는데요 세침보살 천침보살이라고도 하고요 세침보살의 이제 사수오념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네 가지 닦는 방법이 있고 다섯 가지 여만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정서체벼 우리가 이제 체라정전 할 때 자주 독교한 게 정서체벼잖아요 이 정서체벼의 부재가 뭐냐면 5년 간과예요 이 연불함에 있어서 다섯 가지 간단한 이 가제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5년 간과가 이 정서체벼를 독경하면서 절하면서 연불해버리면 이 다섯 가지 여만한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이런 뜻이에요 이 정서체벼가 그래서 그걸 독경하는 순간에 이제 다섯 가지 수행이 저절로 돼버리거든요 이거는 뭐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이제 정서체벼 할 때 보면 나무아미탑을 세 번 하면서 한 번 절하거든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첫 번째 예배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찬탄이 하잖아요 항상 아미탑을 하고 극락보살하고 막 쭉 찬탄을 하잖아요 서가모니불도 찬탄하고 또 찬탄이 되고요 연불하는 순간 또 찬탄이 되고 그러나 또 발언이 돼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거기서 극락왕생을 다 발언하잖아요 예배 찬탄 발언 그 다음에 간상이에요 이게 이제 간찰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극락세계가 어떻다 하고 막 묘사가 되어있잖아요 그걸 간상을 하고 은염으로 간상을 하거든요 이미지네이션을 해야 우리가 이제 극락에 갈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간모량수경 보면은 칼라로 그림을 다 그려놨잖아요 그걸 간상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상상이 되니까 그래서 정토오경일론 보면 간모량수경에는 칼라 그림을 넣어놨어요 일부러 그 부분만 옛날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은 이제 선으로 흑백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중국에서 나오는 책들은 칼라로 간모량수경은 칼라로만 하면 간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해양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극락에 가가지고 내가 혼자 행복하고 즐거우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발버리심을 하기 때문에 내가 왕생 성벌한 다음에 제도 중생하겠다는 그 발원심이 있어야 돼 해양 발원심이 그래야 그게 커지잖아요 마음이 그래야 그 마음이 대심이 되고 이 보리심이 발현되거든요 불교는 보리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리심은 자비심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부처의 경제는 동체대비의 경제거든요 동체대비가 아니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걸로 딱 증명하면 됩니다 저 사람이 진짜 완벽히 깨쳤는지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사수, 온염, 활동, 온염은 이제 이겁니다 예배, 찬탄, 발원, 간찰, 해양 이걸 이제 온염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영보를 할 때 저절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뭐 영보를 하며 절할 때 저절로 이게 되니까요 그런 걸 항상 예배, 찬탄, 발원, 간찰, 해양을 항상 기도하고 영보를 할 때 가지라는 거고 이거는 물론 이제 태친보설이 왕생론에서 다 이제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수가 있거든요 이제 사수는 이제 뭐 이제 뭐 이제 간간히 이제 얘기가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공경수예요 이거는 뭐 정토본문이라든지 아미타부처님이라든지 극락보살이라든지 극락팔대보살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공경심을 갖고 안간다는 거예요 공경심 공경수거든요 정토본문하고 이제 극락불보살 에 대한 공경심으로 원여스님도 이제 가랑심이라 해갖고 그 공경하는 마음으로 영보를 하라고 하거든요 공경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가 공경수가 중요하죠 그래서 아미타부처님을 칭련하고 싶다거나 극락세계를 보고 싶다는 그 마음이 간절할수록 이 영본이 깊어지고 또 그런 감흥이 일어나거든요 두 번째는 무었입니다 이 무었은 이제 말하자면 정토본문하고 아미타연별 외에는 다른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토경전이라든지 정토 아미타연볼만 하고 다른 거는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토본문 그리고 아미타연볼별 연볼별 외에는 뒤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토행자들은 굳이 반야신경이라든지 금강경이라든지 뭐 그걸 굳이 깊이 팔 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런 조교종 그런 불자님들을 위해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었이고 세 번째는 무관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청정한 아미타불 연볼념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간격이 없이 하라는 거죠 간격 없이 청정한 염이 이어지는 거예요 염이 이어지는 게 이제 무관수고요 무관수는 이제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공경수 무효수는 덜 들어봤지만 무관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본 얘기고 마지막이 장시수예요 말 그대로 이제 뭐 오랫동안 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잘하네 이거는 생명을 마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게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요 플러스 극락가서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각 보수할 때까지 이제 이 새친보살은 인도의 논사잖아요 바수반도라는 선임인데 유식 유식하게 이제 조사선임이거든요 형님이 무착선임이고 이복 동생이고 그 소성불교 논서를 엄청 썼어요 그러면서 대성을 비방하다가 이제 이 무착 형님이 그러면 지옥 가니까 이제 걱정이 돼서 병을 핑계로 불러가지고 이제 그렇게 걱정을 하니까 이제 이 새친보살이 참여를 하고 이제 가거든요 이 새친보살이 동생이 왔을 때 한번문을 읽어줬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으니까 굉장히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새친보살이 그래서 너무 참여가 되니까 자기 혀를 자르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무착선임이 혀를 자르지 말고 그 대성을 비방한 그 혀로 대성불교를 선양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갖고 그 수많은 논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무량수경 해설한 그 왕성론을 쓴 겁니다 그 전화해보기도 했고 굉장하죠 그래서 이제 이 새친보살의 대표작이 바로 유식삼십송입니다 유식의 이제 아버지예요 가지름이 이제 그거를 해설한 책이 바로 성유식론 유식 공부하는 논사들이 유식 공부하는 논사들이 10명의 대가들이 성유식론이고요 또 유명한 유식개론서는 대성백법명문논이란 논서가 있습니다 유식의 중요한 적은데 이제 송찬호 교수님이 대성백법명문논을 강의를 하셨어요 그 긴 것은 아니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강의를 하시고 그 강의 테이프를 제자 스님이 갖고 있어요 그걸 풀었는데 그것도 출발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유식을 이제 강의를 하셨죠 송찬호 교수님은 송찬호 교수님은 윤부를 해서 왕장하셨지만 선이면 선 유식이면 유식 제일 깊은 건 다 했어요 유식은 대성백법명문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강의할 분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 정도로 한국교학을 보시면 알아요 조롄도 송찬호 교수님이 처음 했잖아요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 수많은 선호록을 송찬호 교수님이 다 했을 했어요 주석까지 짜잔한 주석까지 다 하시고 그 벽암록 벽암록을 무려 3년에 걸쳐서 그 3주까지 다 강의했어요 스님들은 한 명도 못했습니다 스님들은 본문만 다 강의를 하셨지 그 정도로 그 실력이 대단하신 거예요 송찬호 교수님은 그 안목이 터지지 않으면 절대 강의 못합니다 저 노력은 그 유식까지 이렇게 다 하셨고 암에 걸리시고는 밀양하고 지리산 토굴에서 연몰만 했어요 하고 광생론을 강의를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그게 다는 못하시고 가셨지 그게 테이프로는 있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